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거를 생각을 정말 한 반년 정도 이 고민을 했는데 음 반년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지 좀 잘 전달이 될까 제 얘기가 그런 걸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냥 있는대로 할게요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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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마지막으로 그 거상 콘텐츠 캣평을 캐릭터 평가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마지막으로 오늘이 캣평의 영원한 마지막이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이상 캣평을 진행을 하지 않을 거구요 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음 거상은 안 접어요 거상은 안 접을 거고 네 이제 거상 콘텐츠 캣평을 없애는 것 뿐이지요 그만두긴 하는 거죠 자 캣평을 그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많아요 많은데 가장 큰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캣평은 일단 거상 훈련소 상담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그 방송을 하면서 거상 스트리머 거상 BJ만 영원히 해서 영원히 할 을 수가 없다 이제 여행 방송 쪽으로도 많이 진로를 틀게 될 거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죠 음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거상 관련된 컨텐츠만 거상을 놓는 일은 없습니다 영원히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그죠 저는 뭐 햇소리도 많이 하고 뭐 과장된 얘기도 많이 하지만 거짓말은 안 해요 그죠 거상은 안 놓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이제 여행 스트리머 아니면 종합게임 스트리머 일단 종합게임 스트리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행 스트리머로 넘어가겠죠 몇 년이 있다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도기적인 지금 시기예요 지금이 거상에서 종합게임 스트리머로 넘어가는 주력 그런 컨텐츠가 근데 종합게임들을 요즘에는 더 위주로 하고 있는데 거상하는 날을 점점 줄였잖아요 그죠 거상을 이틀하고 종합게임을 3일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제가 거상에 대해서 더 이상 정통하지 않게 됐어요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거상 캡편 같은 경우는 완전 제가 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보 유저분들한테 알기 쉬운 그런 이제 뭐랄까 알기 쉽게 초보 유저분들한테 현재 메타를 설명해주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재 메타를 전달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종합게임에 집중을 하고 이제 다양한 더 다양한 컨텐츠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상이 현재 메타를 따라가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이벤트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결혼준이다 보다 바쁘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거상훈련 상단이 무슨 상관이냐면 제가 2018년도 2월달에 많은 교관분들을 필두로 해서 모시고 다른 서브에서 주작섭 100호 서브에서 해텔 서브로 넘어왔죠 근데 종합게임을 늘리다 보니까 거상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러므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거상훈련소 상단의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타격이 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줄어드니까 거상하는 시간 자체가 방송으로 줄어들어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거상하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종국에 가서는 한 달에 몇 번 안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가서는 한 달에 한두 시간만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낮방송에는 거상을 제 일상생활처럼 이렇게 항상 하고 그냥 요리하듯이 뭐 그렇게 방송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메인 컨텐츠로서의 그런 거는 많이 높게 될 겁니다 더 지금보다 더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런 부분이고 오늘 캡평을 이제 그만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이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줄어들어도 거상훈련소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스케줄도 중요하고 제 앞으로의 꿈과 제 인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를 믿고 해텔 서버까지 다 같이 와준 그 교관분들은 그 교관분들의 그 믿음 그거를 물론 땡겨가 전부 다 능력도 없고 사람도 별로 방송도 인기가 없어요 별로 보지도 않고 뭐 거상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이렇긴 하지만 그 와중에 최선은 다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켜고 제가 거상 방송을 할 때면 예외 없이 무조건 해텔 서버 거상훈련소 상단 홍보만 하겠습니다 모든 거상 관련된 컨텐츠는 상단 홍보 관련된 컨텐츠로만 이루어질 거고요 음 그리고 어 저는 2019년도 2월달까지 를 기점으로 이제 딱 1년 동안 해텔 서버 2018년도 2월부터 19년도 2월까지 거상훈련 상단을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죠 그거를 무리 없이 그 차질 없이 약속드렸던 기간 동안 반드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다른 게임을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아 그래서 캡형이나 진캐명캐 뭐 땡미인 이런 컨텐츠들을 당장 뭐 캡형은 지금 오늘 그만둬도 사실 즉석에서 신청자료분들을 받는거지만 뭐 진캐명캐라던가 땡미인 이런 컨텐츠들은 그 저희 방송만 보고 계속 준비해오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캡형은 없어졌지만 이제 진캐명캐나 땡미인 같은 경우는 추후에도 몇번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일종의 꿈과 목표 고런게 됐던 컨텐츠이기 때문에 점점 그런 비율이 사라지긴 하겠지만 고렇게 할거구요 음 하하하하 거상 거상 넘버원 스트리머가 왕자를 스스로 내려오는 아니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상에 있어서 스쳐 지나가는 한명의 그냥 수많은 그 BJ들 중에서 스트리머들 중에서 그냥 한명일 뿐인거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스스로 물론 이제 시청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좋아해주시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일 뿐이지 인기라는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거지 그게 거상에 있어서 뭐 진짜 이 사람이 거상방송이 넘버 그런거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뭐 넘버원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거상을 점점점점 줄일거에요 메인방송 시간대에서 거상을 점점점점 줄이고 종합게임 비중을 늘리고 이제 슬슬 여행방송 컨텐츠들도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캐평을 캐평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캐평을 정말 여러분들 3년이 넘었어요 캐평이 캐평이 3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한 500여 분의 그 캐평 신청자분들이 캐릭터를 신청을 해주셨고 많이 사랑받았던 컨텐츠인데 아 좀 음 마음이 아프네요 아 이제 사람이 한번 이렇게 올 때가 있었으면 갈 때도 있어야죠 그렇죠 아무튼 요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뭐 거상방송에서 인기가 떨어져서 이런 결정을 했다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 뭐 이제 캐평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방송을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방송을 방송인이라는 1인방송 미디어를 하면서 스트리머라는 직업을 제 평생 가지고 갈 생각이 없어요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지나가는 계단 중에 하나인 거죠 제 인생 전체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직업이 따로 있고 분명히 이제 이 직업이 너무 좋은 직업이고 제 그런 마지막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겠지만 결국은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 변화를 해야 되고 계속 발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방송하는 의미를 못 찾는 사람이에요 제 성향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나를 얻었다고 뭔가 하나 안정적으로 변했다고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고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아마 저는 방송을 그만두게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고인물이 된다면 그래서 일견 여러분들 중에 일부분들은 몇몇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거상방송 안정적으로 하고 그냥 거상방송만 해도 500명 1000명 보는데 도대체 왜 그거를 놓고 자꾸 다른 데로 하려고 하느냐 그게 전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된장찌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청국장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김치찌개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또는 어떤 분들은 된장찌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왜 왜 싫어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싫은 거죠 그냥 좋은 거고 그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니까 이게 땡겨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들 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 그게 제 특성이고 항상 그래왔어요 저는 평생 살면서 뭔가를 하나를 새로운 도전하는데 그렇게 막 크게 두려워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분명하게 장담 드릴 수 있는 것은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 해태 서버 거상훈련소 상단이 땡겨가 거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마지막 컨텐츠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해태 서버 거상훈련소 상단을 끝까지 문제없이 대방으로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를 할 것이다 그것만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캡평이 종료되는 게 뭐 되게 그냥 단순한 이유 때문에 하기 싫어서 잃은 게 아니고 복합적인 이유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거상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태 서버 거상훈련소 또 거기에 엮여있고 연관되어 있고 제 추후 방송인으로서의 목표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저는 거상을 안 접어요 거상방송은 제가 절대 접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영원히 접지 않을 것이다 거상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지만 방송하는 시간이 근데 접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알겠지요 근데 메인 컨텐츠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제는 이제는 사실 저는 사람이 만건 적건 종합게임 스트리머로 완전히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상은 이제 부차적인 그런 컨텐츠가 된 것이고 됐죠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된 것이고 그러나 거상을 이제 고향처럼 생각하고 땡겨의 가장 첫 번째 컨텐츠가 뭐냐 DNA가 뭐냐 거상이죠 당연히 거상이죠 예 언제든 제가 돌아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그런 게임 거상이죠 다른 게임들 수백개 수천개를 해도 거상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거예요 거상할 때에 비해서 뭐 시청률도 많이 떨어지고 뭐 뭐 이것도 시원치 않고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이 참 좋습니다 음 지금이 참 기분이 좋고 그래요 부영님 고맙습니다 오늘 술 맛있겠네요 그렇죠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 술 마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술 먹방 그래서 초이님이랑 같이 안하고 저 혼자 하려고요 오늘은 이제 굉장히 방송을 하면서 함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결혼하죠 결혼합니다 덩그리드는 내일 엔딩 볼게요 내일 오후 늦이 막히 킬 것 같아요 다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응원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